힘들어도 뭐 이렇게 내려놓은거지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슬슬 아침 아 공기 좋다 지금 테라이로 림피어 어 그래 좋네 네 카레는 샤워하러 갔고 저는 에스프레소 한잔 마시고 있습니다 여기 산 정상쪽에 보이는 레스토랑이 있는데 저기를 어제 갔다 왔어요 아침 준비했습니다 아침은 냉동피자입니다 원래 냉동피자를 어제 저녁에 몰렸었는데 못 먹어가지고 네 아침 먹겠습니다 오 좀 있어보인다 물병도 있고 자겠습니다 맛있게 먹고 집에서 route 음 냉동피자 맛있네 꽤러 가랭진도 찍어 응 꽤떼까 네 퍼드비 예 프랑스천가서 그 에스프레소를 사람들이 먹는거야 며느덧씩 내면서 아 이거 왜 맛있지? 이 조그만거 근데 여기 숙소에 적은 숙소도 없고 이런 숙소에도 에스프레소 머신이 하나 있는데 와 매력이 있네 이거 어 매력있어 사람들이 맛있는 이유가 있어 괜찮아 근데 뭐 11시 체크아웃인데 짐은 다 뺐어요 짐은 다 뺐고 여기 주방은 공동 주방이라서 여기서 잠깐 아침감정심 지금 11시 한 30분 됐거든요 먹고 어차피 1시 기차니까 12시에 슬슬 걸어가면 될 것 같아 네 인트라캔 에서 그린데바이트로 가기 위해서 여기 버스정류장에 왔습니다 처음에는 기차인 줄 알았는데요 티켓을 자세히 보니까 버스네요 인포샵에서 알려줘서 일로왔습니다 아 갈아타야 되는데 못내렸어요 아 쉽지가 않아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아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아 이거 참 덕분에 또 아름다운 뷰를 감상하게 됐네요 이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밑으로 가고 있어 어디로 가고 있는거야 우리 빨리 내리자 길을 잘못 들으니까 또 이런 예쁜 길도 나오잖아 그래 길을 잘못 들으니까 또 이런 예쁜 길도 나오잖아 와우 루첸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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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한 리퀘스트 루첸탈 아까 이게 가사인 것도 있고 가사가 아닌 것도 있어 아예 알고 있는 가사? 보렴 보다 응 이건 그라네로 아하 그라네로 있어요 저기 위에 작은 폭포가 있는데 와 절경 있나 절경 강원도에 가면 절경은 또 볼 수 있죠 네 네 현재 그린데레이바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현재는 어떻습니까?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와 아주 좋아 오 멋지네요 네 저희가 무굴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호텔 에디언스 저희 방은 120번이구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옷걸 한 대가 있고 오 드라이게도 있고 공고도 있네 응 괜찮다 그 다음에 욕실 깔끔하구요 그리고 방 침대 2개 가렌나 한국어 있어요 어 한국어 있어요 한국어 있어요? 응 아 창 폐쇄 수켓은 침대 옆에 있습니다 수켓 지금 저희가 뷰가 앞둑뷰가 아니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뭐지 피르스트 가는 왕복 저 할인권이 있네요 또 뭐가 있지 커피도 있고 이거는 룸서비스인가? 어 룸서비스도 있네 당연히 있겠지 호텔입니다 한국어로 없나? 한국어로 없나? 여기 공동 주방이 있어요 몰랐는데 와보니까 여기 공동 주방이 있어서 키친 사용 못하는데 랩풀이는 사용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저희 수각공고만 하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나오면 그나마 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왜? 뷰 아 뷰 아 뷰 그래서 오늘 원래 쉬고 내일 융프라우 거의 알렸었는데 뭐 막상 와니까 또 할게 없잖아 피르스트 한 번 갔다 오지 뭐 여기 그린데밭에 오면은 진짜 멋있어요 양옆에 산이 있는데 피르스트 라는 산이 있고 융프라우는 유럽에서 제일 높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유명해서 가야 된다고 하고 알겠습니다 저기 곤돌라 보이는데 곤돌라 타고 올라가면 되구요 네? 그럼 우리는 정리하고 피르스트 한 번 가보자 어 원래는 융프라우만 가려고 썼는데 피르스트가 액티비티가 많다고 합니다 근데 또 시간도 없어요 뭐 결국 정성 찍고 올 것 같습니다 가자 패러글라이딩 카린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내일 하라고 나는 굳이 뭐 별로 저런 그 기분을 느끼고 싶지 않아 음 그랜데밭지 그랜데밭 피르스트 라고 있네요 가보자 어 지금 저희가 3시 20분인데 액티비티는 다 솔드아웃 돼서 못합니다 내일 뭐 융프라우는 일정이 있어서 그냥 요거 타고 위에 한번 찍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카린 곤돌라 처음 타고 있지? 네 첫 번째로? 네 곤돌라 이거? 아니요 이거 안좋아 이거 안좋아 이거 아 아 그래 이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내일 융프라우에서도 이거 탈거야 근데 곤돌라가 무서워 그래서 밑에 안봐 아 아 아 아 액티비티를 할 수 없는게 조금 아쉽긴 하다 어 괜찮아 어 어 그렇지 요거 요거 지날때 아 요 느낌 너무 심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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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하 아 여기서 떨어지면 죽는거에요 그냥 아 무서워 저의 지호야 진짜 따위 하 하 하 하 하 하 하 나 이게 너무 싫어 이거 하 하 괜히 탄거 하 하 하 하 지금이 3시 반 정도 됐는데 여섯시가 마지막 곤돌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액티비티를 즐기려면 좀 아침에 나와야 돼 평창이었나 거기 스키장 있거든 스키장도 이렇게 길어 응 어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도 있네 그냥 걸어서 여기에는 더 가야되네 제가 고소공포증 뭐 위에 올라가는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하 카레는 좋아하고 네 음 음 잠깐만 와이드랑 좀 지워볼게 와이드랑 이렇게 해야지 우리도 와이드랑 응 챡챡챡 하 하 성기증 나온다 이제 아메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사랑해. 앉아. 이거 보세요. 여기가 너무 아름다운 곳. 여기가 너무 아름다운 곳. 여기가 지금 현재가 걸어. 여기가 예쁘다. 여기는 걸어오면 하겠다. 아니야.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저기 나왔어. 이리 와? 다시 열어면. 이리 와. 아, 그러다. 아, 스위스 잘하는 전자. 아무 아무 아무. 아무 아무. 아무. 균형 맞춰야 돼. 모서리로 가지 마. 왜? 왜? 저 이름이 되어. 무서워. 오우. 정어서BIolog gonna.. 내가 하루가 렸는데 맛있어. moonixam아. 맞아. 야, 내가 한 마디 숨고가 matsut게 뻗어. 진짜로. 다시 열어 possa가가. 아니. 세지 말고. 이때부터 돌아가고 있다면, 이때부터 돌아가고 있다면, 이때부터 돌아가고 있다면, 이것은 헬리스입니다. 이것은... 이곳은... 이곳은... 아주 스위스입니다. 맞아요. 이것은 꽃밭이에요. 여기가 엄청나게 되어있어요. 헤이디 헤이디 아 아프스 헤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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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봐 일단 내려올 때 여기 잠깐 멈춰 여기 여기 아 예쁘다 여기 봐 이게 컷 야 소도 있고 이런 고원의 소가 얘네들은 참 행복하겠다 물론 먹히겠지만 이거 봐 소도 이것 봐 강 저기저저저 폭포라고 해야되나 물이 이렇게 흘러들어 mira vamos a dar una vuelta hasta allá arriba 아 그러네 아 이제 춥다 네 이게 아 카트 아 아 봐봐 저것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저기서 내려온거야 응 어 내가 갑자기 이렇게 오 왜 멈췄어 mira 사나이센다 응 이따가 우리도 여기서 내려서 사진 찍으면 돼 응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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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이리 지금 이렇게 오다가 이쪽으로 틀었거든요 와 와 장난 아니다 진짜 오케이 저 스위스 윗 강원도 루스 어 강원도 더슨 이제 아키라이어서 강원도 드립했거든요 강원도 비슷하다고 근데 비교가 안되네 응 비교 불가하다 여기까지 오니까 아 아 장난 아니다 진짜 그냥 입만 떡 벌어집니다 와 이거 봐 이야 누가 길을 만든 것 같아 만들지는 않겠지 여기를 어떻게 만들어 신 할썽 흑 흑 네 이쁘네 기준 한롱 사진 한 해만 칠까요 여기서 사진 한 해만 칠자 여기서 사진 한 해만 칠자 여기서 어 으 으 어 이거 뭐야 너의 스킬이예요? 와... 카렌 안녕? 미쳤다 여기 진짜 이야... 파노라마 뷰 카렌 오고 있어 와... 그거 아니야? 그... 야! 하고 쓰러뜨렸던 그 곰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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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퓨스트 와보니까 졌어 강원도가 아아... 아아... 와아... 우리 처음... 그... 뭐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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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너무 높 Kyle 자세히 아아... 아아... 아우... 그치하려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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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ㅏ... 아.. 아 뭐? 네 저 필리스 전망대 가는 길입니다 와 이거 잠시만요 가야 돼 이거? 진짜로 안 무섭네 가야 돼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게 안 보이는구나 지금 가야 돼 누구 여기서 라면 먹었네? 라면 먹었네 라면 먹었네 제가 어렸을 때 봤던 만화거든요 되게 재밌게 봤어요 보다가 끊겼었는데 지금 다시 찾아보고 있습니다 어디서 볼 수 있는 데가 있나 갑자기 여기 근데 알프스 산맥이라는 것도 까먹고 있었어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가 다 알프스 산맥인데 갑자기 옛날 생각나네 감동.. 감동받네 카렘도 카렘도 지금 동생이 올라와서 이 파노라마를 들이보면서 되게 감동했어요 힘들었던 걸 이렇게 내려놓는 거지 응 응 응 왜 이러고 응 응 여기 가끔 이런게 피해 응 약간 마음의 힘을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응 응 응 잘 왔네 오우 저도 눈물이 안 나요 오우 잘 왔어 오케이 원래는 필수는 몰랐는데 오 잘 왔어 5시 22분이구요 지금 술 취했어 맥주 한잔 했기 때문에 괜찮아 아니 나는 아까 여기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중을 못 버티는 게 아닌가 아 멋있다 이렇게 편히 가고 싶어요 이렇게 편히 가고 싶어요 이렇게 편히 가고 싶어요 가야겠다 롤롤롤 아아아 무서워 아 이렇게 지금 아파트에 시간이 많이 지체됐거든? 도웅벅하구 이제 내려갑니다 도웅적음하고 이제 내려갑니다 아, 재밌다. 아, 좋았어. 아, 이렇게 전혀 생각지도 않은 거여서 이렇게 즐거운. 지금 5시 50분인데 여기를 걸어서 내려가도 괜찮을 거 같은데 그냥 곤돌라 타고 계속 쭉 가기로 했습니다. 오는 사람이 없어. 아, 커트. 아, 청량한 호수 거지? 너무 좋았어요? 응. 호텔 가기 전에 한번 여기 그린데발트 타운 걸어보려구요. 뭐 있는지? 그리고 저녁은 굳이 아 저녁이 아니라 우리 그 퍼레이는 그러는데 퐁듀은 먹어봤고 그 스위스 초콜릿도 먹어봐야 된대요 그래서 스위스 초콜릿 하나 먹는 걸로 하고 이거 뭐야 잠깐만 뭐야? 아이스크림? 음 한 두개 살까? 와 이거 복숭아 왜 이러죠? 망고도 약간... 어 그래? 망고도 약간... 어 자주 맛있겠다 순라면도 있고 순라면도 있고 와우 라면 다 있어 슈퍼 스파이징 스위스에서 먹어보는 퐁듀랑 초콜릿까지 다 샀으니까 해야 되는 건 다 했네 먹어야 되는 거 아 이것봐 음 맛있겠다 음 맛있겠다 라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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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네 아 꼬만두 세트구나 아 꼬만두 세트구나 아 꼬만두 세트구나 아 꼬만두 세트 어떻게 구매했어? 와 이건 사고 싶다 이건 사고 싶다 음 그렇지 그래 그 맛이야 아 이거 뭐야 아 BECK 너무 배고파 장이 소원 어색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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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